어보이드 앤 서바이브 제 2부작 이번에는 SS랭크를 제가 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좋았어 내가 SS랭크를 찍으려고 피나 놓으려고 그랬지 좋았어 칼이군 이미 내 머릿속에서 데이 뭐야만 데이터가 꽉 차있다고 하나 하나 둘 다섯번 이제 칼의 하늘에서 칼이 다섯번 떨어집니다 쇽! 쇽! 호각! 좋았어 이제 이 긴 막대기를 사각사각사각 해주고 이제 이게 또 하나 또 나와요 아 좋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다 됐어 기억이 나 어 아 야옹이구만 이거는 그냥 맨 왼쪽에 있어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이거는 그냥 보이는 생산만 피해주시면 돼 근데 이게 랜덤 패턴이어서 좀 힘들지만 괜찮아 내 몸을 게임에 맡겨 어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 어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 됐어 이제 체력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휘익 그리고 오른쪽에서 휘익 이걸 여기다가 까마귀 벳땡지 칼 오야야야 이따야 뭐야 이거 이거 비둘기는 여기 있다가 좋았어. 이제 다시 피 채운다. 이거는 맨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내가 알아왔다고 이제 오른쪽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한 번 좋았어. 다시 피가 쫙 떠오른다. 이것도 아주 쉽죠? 그냥 보이는 것만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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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 갑자기 왜이래? 갑자기 렉 걸렸어 어! 어휴 진짜 어렵게 나왔다 아니 제가 사실 쉽게 나왔는데 내가 못피한거에요 아! 왜이러지? 진장했나봐 어메 두고두고 괜찮아 먹어주시고 이거는 6번 나와요 총 좋았어 리듬게임처럼 쇽쇽 해주시고 맨 끝뚱 아래에 있어주세요 세이프 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약이 나오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거든요 아 진짜가 근처에 안나왔어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점프해주시면 되구요 점프점프 점프점프 그리고 이제 점프가 무한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점프를 갑자기 하면 또 그게 안 좋고 호호! 아 보셨죠? 이렇게 돼요 내가 보여 드릴라고 일단 맞아드린거지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이거요? 아침드라마라고 하던데요 서울시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지금 현재 현재 어 야 이거 못피하게 어 다행이다 아 자 진짜 못피하게 나왔었는데 아 나이스 아 컨트롤 아아 실수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랜덤이어가지고 어디로 갑자기 탔지 몰라가지고 오 오 오 나이스 안돼 이렇게 해주시고 아 아 맞아버렸어 아 맞아버렸어 이게 빵상 아줌마는 세 번 나오고요 점프 이러십시 계란 까랑 코에서 여기 끝에 있다가 똥 똥똥똥똥똥 아 siebie 똥똥똥똥똥똥 또 똥똥 일시 좀 맞아야돼 나는 이 로 Vas 이렇게 잠깐만 비 box 켕기 뭐야? 점프도 안되는데 위키가 점프라고 하는군요 점프가 없어 이거 근데 어떻게 피해 점프 3번이면 아이큐 84 원숭이도 지나갈 만큼 쉽죠 여기서 이거 피하고 피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륜안 이거는 그냥 그냥 여기에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이거 보고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셨다가 이따가 위로 이거는 점프기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점프기가 벗기했고 이거 먹어주시고 꼬란을 놓고서 총총총총 란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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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오라오라오라 오 야 오 큰일날 뻔했다 저도 란덤이여가지고 일단 피 다 꽉 채웠다 이제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셔주시고 пров 그리고 이거는 리듬게임처럼 이렇게 급투로 보내주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주시고 이렇게 이거는 맨 위에 있어주시면 돼요 저 피 물약은 좀 이따가 피 달았을 때 한 번 먹죠 일단은 피가 꽉 찼으니까 그를 체크 여기 있어주시고요 이거 이제 한 번 먹어주자 점수도 올려주니까 저게 이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아 어메 우리도 먹어주시고 어 다행이다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너무 빨리 꺾었다 아아 너무 빨리 꺾었다 이제 약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SS랭크는 가야 되거든요 노랭노옥구선 맞춘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허우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빼주시고 박대기기자도 너무 어려워요 얘도 뺄게 이렇게 그리고 맨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오르조로 달립니다 이렇게 쪼롱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 또 실수했어. 아 이게 아닌데. 아 당황.. 어? 적어도 랜덤.. 아아.. 근데 피가 두 개 남았어. 아 제발. 아 그거 함정 카드탄 남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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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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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고 이제 여기 서 주시고 오오오오gangen 빵상은 여기 있다가 우잉 우잉 오 어우 똥똥 truth 어 다이스 어 SS 갈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쇼쇼 어 SS 갔다 아하 어 SS다 아 나이스 아 드디어 아 아 피나는 노력 끝에 SS 랭크를 달성했습니다 흐흐흐 예 컴온 체크 체크 자시고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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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표 너무 많다 여기 있다 여기 어 어 SSS? SSS는 뭐야? 여기 SSS라 써있는데요? 뭐지 저거? 이거 퍼펙트 클리어 다섯번 하면은 뭐 있다고 했는데 그건가? 어 미이 여기서 죽을거 같은데요? SSS는 뭐야? 나 진짜 처음봐요 저거 미이 SS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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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케이 아하 오오 안죽었어 안죽었어 야 이 자식아 야 이 고양이 자식아 내가 너의 내가 너의 그런 고양이 같은 얼굴로 당할 줄 알았냐 뭔 소리야 붙어있다가 어 어 야 아 너무 급했어 급했어 어 야 대인저야 대인저야 여기서 약 먹어야 돼요 제발 약 약 하나 둘 셋 야 아하하 야 세개 먹었어 야 야 야 야 약이 진짜 잘나왔다 아 맨 왼쪽에 있다가 아 아 약이 진짜 잘나왔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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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쨰 이거 점프해주시고 어이 이거 딱 점프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아 나이스 소위 이 이거 왼쪽에zu 한번 또 오른쪽에서 한번 그리고 이제 건드면 아시죠 아까 쳤는데요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쟤네 저거 어? 아아악! 아 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했어 구? 구? 이번엔 구야? 우아악! 이거는 그냥 보고 피해주시면 돼요 오! 호호! 너구리라면 대피해주시고 넷! 아 나이스 이거는 그냥 랜덤이기 때문에 보고 피해주셔요 아냐 근데 어어어어! 어어 어어 엘 이거는 여기다가 오케이 이거는 안에서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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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t 아 이거 10만점 가나 진짜? 아 이거 함정 카드 탄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케이 이제 점프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한 번 가장 쉬운 탄이야 함정 카드 제발 아 어 야 하필 얘냐 아 얘 어려운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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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 홍 winners 어 다행이다 랜덤 픽에서 잘됬어 랜덤 픽 처음 смотреть 아아 아 приг 대정령님이야 뭔 pero K 아 그거 나 함정 그게 나와야 돼 여기서 이 건 피어 못 피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류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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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으아! 뭐 어떻게 해! 왼쪽! 어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오케이 피해주시고 비자 올라갔다가 피해주시고 함정 카드 함정 카드 아아아아! 로드 알림 알구요 어어어ahn 왼쪽에서 또 왼쪽에서 나오구요 또 있어 파연속 퍼펙트? 와 근데 sss 랭크 찍었습니다 이야아 야 파연속 퍼펙티도 있어 이거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이상 제가 이거 플래시게임한 개인팟이었습니다.